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전병곤입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시간에는 빅데이터 계회로 데이터 사이언스 소개와 빅데이터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란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뽑는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 알고리즘, 시스템에 대한 것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해서는 물론 당연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또는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입력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이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소프트웨어에 해당합니다. 이 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비유를 하자면 데이터를 예로 광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물을 세공하는 다양한 방법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런 광물을 세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다양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도구를 통해서 광물을 세공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찬란한 보석이 나옵니다. 그런 보석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인사이트에 해당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 UC 버클리 교수였다가 지금 현재는 구글에서 일하시는 할 베리안이라는 분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취하고 이해하고 가공하고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뽑아내고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앞으로 올 수십 년간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어떤 응용들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응용은 비즈니스 리포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A에 다양한 상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경우에 만약에 2017년에 고객들이 산 상품 중에서 회사 내에서 최대로 많이 팔린 10개 상품을 알고 싶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 다른 비즈니스 리포트 응용은 사용자들이 어떤 그런 포모션에 잘 반응을 해서 세일즈가 올라가는지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사이언스 응용은 시차에 따른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은 그런 소셜 네트워크에서 많은 그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로 트위터에서 얼마나 많은 트윗이, 위 트윗이, 얼마나 좋아요가 많이 공유되는지 그것을 시간대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길에서 많은 자동차들이 이동을 할 텐데 매 10초마다 얼마나 많은 자동차가 이동하는지 시간대별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는 공장에서 많은 특정 데이터가 모아질 때 그 특정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계에 문제가 있는지 검출하는 그런 응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추천 시스템입니다. 예로 여러분께서 네트플릭스를 사용을 하면 네트플릭스에서 기존의 어떤 영화를 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영화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영화 추천을 해줍니다. 그런 추천 시스템이 중요한 데이터 사이언스 응용의 하나입니다. 다른 추천 예제는 아마존 같은 회사에서 사용자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다음과 같은 다른 물건을 또 살 것이다 라고 추천해주는 것도 중요한 예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사이트나 어떤 정보를 얻는 사이트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컨텐츠와 더불어 특별하게 개인이 더 원하는 그런 컨텐츠를 합해서 개인화된 그런 추천을 하는 것도 추천 시스템의 중요한 예제입니다. 다음 데이터 사이언스 응용은 센티멘트 어널러스입니다. 그냥 전통적인 추천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예로 어떤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글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글이 긍정적인 글인지 부정적인 글인지 중립적인 글인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는 사용자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리뷰를 했을 때 그 사용자의 감정적인 상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용자가 슬픈 상태인지 행복한 상태인지 아니면 화난 상태인지 등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 예제로는 그래프 분석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많은 데이터가 그래프 형태의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프란 하나의 버텍스가 다른 버텍스에 연결된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버텍스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버텍스가 연결된 엣지들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웹에서 하나의 웹페이지가 버텍스가 되고 그 웹페이지에서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될 때 그 링크들이 엣지가 됩니다. 이런 경우 이것을 웹그래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웹그래프가 있을 때 어떤 웹페이지가 더 중요하고 더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는 소셜네트워크에서 서로 친구 관계를 맺은 것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소셜네트워크 그래프를 이용해서 새로운 친구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응용 중에 텍스트 데이트가 아닌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진들이 있을 때 그 사진들에서 관련된 객체들을 뽑아서 다 표현하는 것도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진이 어떤 캐테고리에 속하는지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제로는 오디오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악에 있는 내용을 인식을 해서 해당 음악의 정보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것도 데이터 사이언스 응용 중에 하나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서는 큰 비디오 데이터가 있을 때 만약에 이 비디오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아주 짧은 요약 정보를 뽑아줄 수 있다면 상당히 유용한 응용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다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데이터 사이언스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데이터 사이언스는 점점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빅데이터라는 형태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이전 CEO인 에릭 시미티라는 분이 다음과 같은 빅데이터 시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문명이 시작했을 때부터 2003년까지 우리가 생산해낸 총 데이터 양은 5엑사바이트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많은 데이터를 매 2일마다 생산하고 있다. 즉 매 2일마다 5엑사바이트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표현할 때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특성을 3Bs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볼륨, 데이터의 양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Variety, 데이터의 종류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Velocity, 데이터가 빠르게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각각의 빅데이터 특성에 대해서 하나씩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륨입니다. Source IDC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2020년까지 우리가 만들어낼 디지털 데이터의 양은 44 제타바이트라고 합니다. 1 제타바이트라 하면 1 다음에 0이 21개 붙는 아주 큰 수입니다.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태블릿을 쌓아서 지구로부터 달까지 쌓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구로부터 달까지 6번을 가고 그 다음에 거의 반 넘게 가는 만큼 쌓을 수가 있다고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데이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이라는 것이 빅데이터의 첫 번째 중요한 특성입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 특성은 다양성입니다. 빅데이터 이전의 시대에서는 데이터 자체가 매우 구조가 잘 갖추어진 Structured Data 형태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데이터가 나오면서 많은 다양한 데이터를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이 접속을 했을 때 그런 로그 정보들은 텍스트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기존 데이터처럼 물론 구조가 잘 갖춰진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예로 어떤 물건들을 구입했다든지 하는 트랜잭션 정보는 여전히 구도가 잘 갖춰진 정보입니다. 아니면 아까 나온 응용에서 봤던 비즈니스 리포트 관련된 것도 빅데이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그런 정보들도 다 빅데이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트위터에 트윗이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는 페이스북의 친구 관계도 다 빅데이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같은 그런 사이트를 사용하면 우리는 비디오라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원래 구조가 갖춰진 그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자유 형태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를 다 다루는 것이 빅데이터의 특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셜 스킨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매 60초마다 페이스북에 51만 건의 커멘트가 올라가고 23만 9천 건의 상태 정보가 갱신이 되고 13만 6천 건의 사진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는 인터넷 라이브 스태츠라는 곳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매일 5억 개의 트윗이 트위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제는 유튜브에 의하면 매 분마다 사용자들이 500시간에 해당하는 비디오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데이터가 만들어내시고 변한다는 것이 세 번째 특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빅데이터의 주요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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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